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리브와 슬롯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시작의 기회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으로 간단한 모델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XY평면 확인 이 상태에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나 잡아줍니다. 확인 일단 리브와 스케치를 리브와 슬롯을 하기 위해 임의로 제가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네 그리고 워크빈치 종료 이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면을 하나 만듭니다. 자 플랜 확인 이 면에다가 또 스케치를 잡아서 그냥 간단하게 원을 그려주겠습니다. 한 이 정도 한 20 정도 네 그리고 이 점과 점을 일치 워크빈치 종료 저희가 오늘 배울 기능은 여기 보시면 리브 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.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슬롯입니다. 사실 여기까지는 리브와 슬롯 스케치 작업이 똑같습니다. 다른 점이라면 리브는 볼록하게 나오는 거고 슬롯은 오목하게 파내려가는 겁니다.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리브를 눌러보시면 여기 프로파일하고 센터 커브가 나오는데 프로파일은 이 원을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이 센터 커브는 이 선 그러니까 프로파일 모양으로 따라가서 모델링이 될 대상이죠. 이렇게 선을 클릭해 주면 클릭해 주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. 오케이. 네 이 기능이 리브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에 슬롯 기능은 똑같습니다. 이것도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원을 선택해 주시고 센터 커브는 이 선을 선택해 줍니다.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파내려갑니다. 선을 따라 이렇게 프로파일로 선을 따라 파내려가는 기능입니다. 오케이 해 주시면 이렇게 파내려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리브와 슬롯의 차이입니다. 모델링 하실 때 응용하셔서 하시면 더 여러가지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 traitor 포팀 스포 و Panther ز